우즈백사람 그래 동생아 내가 왜 동생이야 근데 뭐 동생이지 한국 뭐라고? 우즈백 안녕하세요 방금 가서 초대해봐라 아 너 우즈백사람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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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백사람 안녕 우즈백 웃기나 동생아 초대해봐라 그래 기다려봐 내 친구랑 같이 해야되네 얘들아 한 명 나가야돼 그럼 내가 나갈게 지금 왔으니까 그래 너 나가 그래 동생아 난 뭐라고 하는지 몰랐어 처음에 방상아 재밌지 방상아 한국말 이렇게 재밌지 한국말으로 말하면 재밌지 인게임 한번 켜줄 수 있나? 쟤 인게임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쟤 아이디 뭔지 알아? 우즈백킨스탄이거든? 들어오자마자 동생아 그래 동생아 아이디 좀 방상아 니 고향 어디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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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살았지 대구랑 서울 10년 살았지 한국에 10년 살았지 팀장님 안살만 김용식이 김상민이 레이디 박아 레이디 박아 동생아 아 형님 그래 니 종교 뭐고 종교 종교 종교라 종교라 너도 외국인이야? 니 술 못나 동생아 동생아 어 형님 종교라 네보다 말 더 많아 못하니 쭉 쭉 니 가만히 있어봐라 큰동생아 그래 니 종교 뭐고 나 종교 없는데 나도 어 그래 한국은 무슬림 안 믿나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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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무슬림 많이 안 믿나 아 안 믿지 안 믿지 않나 어 한국 보니까 돼지고기 많이 먹더라 그래서 안 믿나 응 그치 많이 먹지 무슬림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아 그치 내가 무슬림이다 아 진짜? 너 무슬림이라서 물어본 거야? 그래 돼지고기 그러면 저기 뭐야 소 먹으면 안 되는 데는 어디야? 그거는 힌두교 아 힌두교 그래 난 돼지고기 한 번 더 먹어본 적 없다 근데 빵정아 응 니 왕돈가스 잘하는데 안 와 아 나 알아 알아 서울 왕돈가스 거기 잘해 그래 그래 다음에 한 번 같이 가자 야 내가 먹으면 안 된다 무슨 소리고 아 그래? 작은 동생 응 형님 니 제육밖으면 잘하는데 안 와 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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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응 이 새끼 뭘 하는 줄 알아? 아 나 웃기네 아이고 근데 잠깐 전화 받았잖아 응 응 응 응 돼 돼 돼 돼 돼 갤립사 야스키 갤립시스 아 왜 왜 아 갤립시스 해스밍가스 마 그래 그래 오케이 남산왕돈가스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안 먹는다며 내가 모르고 팀장 김영식이기 때문에 몇 번 먹었다 아 그래 야 한국 속담 재밌는 것 많대 큰 동생 네 작은 동생 어 큰 동생 어 한국 속담 재밌는 거 많지만 무슨 속담 뭐 이런노 해봐라 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 말이.. 말이 그 홀스 맞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 홀스 맞나? 홀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도 비슷한 말 우즈베이 비슷한.. 거 있다 뭔데? 가는 알파카가 구워야 오는 알파카가 구워야 뭔 개소리야? 그게 뭐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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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생 님도 말해봐라 니는 이 산만 하지 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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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리도 두 두개 건너라 아.. 그래 백지장이 낮으면 낫다 백지형?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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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형? 아니 니 백지형 어떻게 알아 근데? 아 그래 이거 하다 뭐.. 누가 총맞은 것처럼 노래 불렀다 아 그래? 아 그 다음에 한국 속담에 그 가재는 개 편이다 있지 않나? 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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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즈베이도 비슷한 거 있다 뭔데 뭔데 뭔데? 가재는 랍스터 편이다 그 다음에 낫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지 그거 반말은.. 반말하면 안되지 뭐 전상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즈베이의 정상수 인기 많다 아 우즈베이의 정상수 인기 많다 아 우즈베이의 정상수 인기가 많아? 그래 롯데리에서 케찹 훔친 적 없습니다 낫말은 새가 듣고 밫말은 라면 먹고 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웃으니까 좋다 야 한국 사람들 많이 웃는 좋다 옛날에 김용식이도 많이 웃었다 네 곽튜브라고 거기서 좀 나왔다 아 개입파네 아 네 그 김용식이한테 그 한국 코미디 배웠다 커밍 넌센스 키스 넌센스 키스 넌센스 키스? 그래 아몬드가 죽으면 뭐게 다이아몬드 틀렸다 그러면 김용식이가 그랬다 아몬드는 무생물이라 죽을 수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논센스라며 아니 논센스라며 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 대통령 안진거 아니다 그러면? 국민의 권리 포기 너는 우즈벡사람이니까 투표권 없겠네? 네 기화했지 아 기화? 내 제일 좋아하는 배우도 최기하다 아이고 아니 보트한테 뒤졌는데? 아이고 내가 갈게 동생아 너 빨리 와야되겠는데? 동생아 잡았다 동생아 이 새끼를 안팠고 넌 갤립수자 이 새끼야 이렇게 스벨게마 아이고 니 인마 종교를 안 믿어서겠다 무슨 일 믿어라 알았나? 아 오케오케 알았제? 내 살려줬으니까 저 제육볶음 사라 야 이거 이거 스크레이 좋네 원이 좋네 자기장 오 자기장 기이는데 아 이래서 원불교지? 원불교? 응 그래 내 우즈벡 군대에서 그거 가서 초코바이 많이 먹었다 아 우즈벡 군대도 초코바이 주나? 그래 어허 야 우즈벡에도 이런 계란장수 들어갔는데 아 진짜? 아 우즈벡에도 라부 있어? 그래 야 근데 이거 BJ 특공대 하나 어 알지 그거 우리가 우즈벡에 판권 사가지고 우리도 이쪽에서 많이 했다 애가 우즈벡이 유명한 군마를 찾았다 삼드립에서는 취미 칼칼칼 하하하하 아니 씨 니 그냥 한국인이네 나 우즈벡 군대에서 복무했던 실력 좀 보여줄게 우리 우즈벡 1년 9개월 한다 하하하하 우즈벡도 1년 9개월이야? 그래 그 가기 전에 그 어디고 딸기 훈련 스트로베리 훈련소 하하하하 아 스트로베리 훈련소 알세 어 나 알았어 너 스트로베리 훈련소 갔다왔어? 그래 우리의 결이 뭐고 나 모른다 우즈벡 공간 다르다 하하하하 아니 우리의 결이야 하면 다음에 뭐야 모른다 한국사람 아닌데 뭐라 내가 기화했지 하하하하 우리 공간 불러줄까 우즈벡 공간 우즈벡 공간 캘립슈다 야쿠시 캘립슈 호이 캘립슈 이스밍 개수님 하필 타키카 아니 이걸 왜 하고 다닌다고 캘립슈다 야쿠시 캘립슈 호이 캘립슈 호이 캘립슈 이스밍 아 그냥 그냥 음 음에다가 개소리 짓거리는 거네 아니다 우즈벡이다 아 씨 진짜인 줄 알았네 아주 너무 우리 또 군대 가기 전에 우즈벡엔 또 전통적으로 말싸움도 왔고 이거 노래 불러주는 거 있다 아 그래? 아 진짠 줄 알았던 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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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만에 내가 캘립슈다 야쿠시 열지 또 나와 아니다 아니다 뭐라노 아니다 열지 열지 무슨 맹그스 근데 우즈벡에서도 유튜브 많이 본다 무슨 일 또 우즈벡엔 그 이름 뭐고 그 딸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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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현 조충현이야? 그 인기 되게 많더라 레알 조충현이야? 그 조충현 성대모사 중에 뭐 제일 좋아하노? 나 그거 저.. 저 뭐야 꽃한주 타네 걔 뭐야? 고맙습니다 이경재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오늘 큰동생이랑 꽃한주 한 줄 시원하게 말지 몰랐습니다 하 재미나게 한 번 말고 가겠습니다 자 꽃한주 갑니다 잔치기 잔치 차차차 잔치기 차차차 잔치기 차차차 아하 맞나보네 아하 에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